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로우올림프스가 부러운 소식? 네. 로우올림프스가 아이스모상 받았고, 합의상 받았고 그리고 링고상이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상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싹쓰리 했습니다. 싹쓰리. 전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링고상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대표적인 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DC 코믹스에서는 플래시 만들고 그리고 와블에서 판타스틱4, 스파이더맨 이런 걸 그린 마이크 위링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코믹스 쪽에서는 거의 굉장한 거의 전설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상이고요. 베스트 웹코믹 부분에 5편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4편이 네이버 앱전작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상 받은 게 로우올림프스고 나머지 네이버 앱전작품은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저벤처, 아치코믹스, 빅 애달에너지 그 다음에 렛츠플레이라는 작품. 최고의 신작 부문도 있었는데 이건 팬투표로 하거든요. 거기서 네이버 앱전의 클리닉 오브 호러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호러병동 정도 될 텐데 이게 수상을 했고 약간 패샵 오브 호러의 오마주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죠. 그리고 베스트 유머 앱코믹 그게 지옥의 대공으로부터의 사랑의 조언이라는 한국 앱소설의 느낌이 물씬 나죠? 그렇죠.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건 카카오험터의 북미 서비스 타파스 웹툰의 샤라스 스크라블 샤라스 스크라블이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스크리블이군요. 스크리블. 샤라스 스크리블. 사라의 작서.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후보에 오른 여사 작품 중에 세 작품이 타파스 작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아직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웹코믹이냐 웹툰이냐 웹툰의 회사 이름 아니냐 이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혼돈 속에서도 이 스크롤 방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감지한 온라인상에서의 몇 가지 재미있는 반응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새로 스크롤 형식을 발명하고 웹툰을 수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권유 있는 상들은 이런 형식을 써서 현지 작가가 만든 미국 작가의 미국 작품으로 상을 주네 이놈의 새끼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럴 때 필요한 명언이 바로 그거 아닌가? 저 상들은 로컬이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이 새로 스크롤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깊게 탐구해서 현지 감성과 현지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잘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상받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묘한 민족주의, 묘한 국수주의 같은 반응이 먼저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졸렬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종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에디터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근데 계속 롤올림프스만 상주네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걔네네 로컬이잖아요. 로컬이란 말로 일부러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저상들에서 북미 지역 이외의 만화가 상받은 것 자체가 되게 드물고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우리 만화 상에서 코믹스가 받은 적 없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또 거대한 종류의 틀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뭐 그런 시장의 경계와 무관한 종류의 좋은 작품들이 받는 데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괜히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꼬여있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태동기다. 이제 섞이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 사용자가 뭘 알겠니라는 말을 했거든요. 역으로? 근데 그것도 한 끗 차로 역으로 일부러 무시하는 느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번역을 공부할 일정에서 영어 사용자는 좀 무시해도 된다. 아 그런 거예요? 한국어라는 언어가 존재할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너 상의 그래픽 노블의 그 윌 아이스너죠? 맞습니다. 근데 윌 아이스너를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근데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긴 하니까. 본인이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의 작품들은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로 얘기하기엔 훨씬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의 사주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이스너 상이 된 거죠. 그래픽 노블 상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 동료 작가가 굉장히 큰 상들을 싹쓸이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박수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상인데. 오픽 노블 이상의 상이 될 것 같은데.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